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화웨이란 회사 아시죠? 2018년도에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4조원 정도 매출액을 기록했고 전년 대비 17% 증가합니다 순이익은 지난해 10조원,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14%는 17조 11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5G용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중국 화웨이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정부 화웨이 봉쇄작전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굵직한 규제입니다 첫 번째는 2019년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거래 제한 명단입니다 화웨이 본사뿐만 아니고 계열사 68곳이 모두 거래 금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칩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수출 면허 성인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입니다 두 번째 2019년 8월 7일 날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2018년 8월 중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미국 국가기밀에 접근한 데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NDAA에 따라서 미국 정부 기관들이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들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예산을 가지고 화웨이 장비를 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조달청 GSA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미국 정부 기관은 화웨이, JTE, 하이크비전, 다화, 화이테라 등 5개 중국 회사의 통신 및 감시 장비를 8월 13일부터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60일간의 의견 수령 기간을 거쳐 최종 확장되지만 규제는 9%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월스트 저널은 미 정부가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에 1년이 지나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정부 화웨이의 구원 투수인가? 화웨이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가를 가념케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끊임없는 화웨이의 구원 작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미중 정상은 교착 상태에 있던 미중 무역 협상을 재개를 선언합니다 이때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대신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서로가 주고받는 거래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일개 기업인데 그 기업이 주고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화웨이가 또 어떤 회사인지를 엿보게 해주는 것은 6월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중국 관리를 인용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역 전쟁을 해결할 준비를 하기 전에 미국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전제조건 간대 하나가 화웨이의 제재 해제이다 그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일개 사기업을 위해 이처럼 공을 들이는 것일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웨이의 야심찬 도전 현재 화웨이는 미국 퀄컴의 핵심 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용도로 아울러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제재 OS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차단된 거죠 화웨이는 넓은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탈미국 기술과 탈미국 운영 체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운영 체제인 OS인 훅몽 중국말로 태고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훅몽은 기존 스마트폰 기기에 쓰이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OS를 대체할 그런 야심작입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모바일 중앙 처리 장치 모바일 AP라고 하죠 이것도 퀄컴 사르크를 받지 않고 독자 개발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36%를 차지하였습니다 렁정페이 하와이 창업자 및 회장은 전 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싸워 이기려 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공상당이 이동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장정, 인천 상륙작전 같은 군사 그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의를 불태고 있습니다 그가 독자 생활에 성공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중국 시장 여러 같은 중국의 소비자들 중국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정말 화웨이가 사기업인가? 화웨이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누가 화웨이 주인인가? 2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세계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인드에 대해 SNS,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사람 차이는 많이 납니다 트위터는 한 5만 6,790명이 참여했고 페이스북은 3,200명, 링크인드는 133명이 참석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42%가 아, 화웨이는 아무리 무선 이야기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42%입니다 페이스북과 링크인드는 77에서 78% 각각 나왔습니다 참가자가 아주 작죠 이걸 다 종합하면 28%만 화웨이의 주인은 직원이다 이럴 때 동의한 셈입니다 화웨이 주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화웨이 주식은 전 직원들이 88.94%를 갖고 있고 은퇴한 사람들이 10.05%를 갖고 있고 렁정페이 최고 경영자가 1.01%를 갖고 있다 따라서 화웨이는 전적으로 직원들의 소유다 또 사내 의사결정 역시 8만 6,514명의 직원 주주들이 선출한 115명의 대표위원회가 이사회와 감독위원을 뽑아서 결정한다 제3자가 화웨이를 통제하지 않는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4월 22일자 누가 화웨이를 주인인가라는 그런 기사에서 화웨이는 1987년 창업 이후 한 번도 지분이 외부에 매각된 적도 없고 직원이 퇴사하면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까지 한다 화웨이가 누구 소유인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중국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화웨이 특히 지사에서 근무하는 알리 아가미라라는 사람은 순진하게 굴지 말고 회사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누가 진짜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꼬집기도 한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렁정페이 창업자가 지분 1.01%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 정부의 기업 혹은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을 대표하는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화웨이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고 중국 정부의 패큰 추구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유용하고 중요한 수단이다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한마문장으로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기업이 아니면 그 바쁜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중국 정부와 살리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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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